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의 기초에 대해서 강의할 분당세무에게 이상덕세무사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임대차 계약에 따른 신고 그리고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우 궁금해하시는 사항 중에 하나예요. 그 하나가 임대차 관련 의무 중에 임대의무기관을 준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주제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관 그리고 임대의무기관 기산일, 지방세, 국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어떻게 임대의무기관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관입니다.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든 의무 임대기간 동안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 기간 내에는 우리가 계속 임대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통상 단기 민간임대주택은 4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관을 준수해야 하고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의무 임대기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반면 2015년 12월 29일 이전 기존법에 의해서 등록된 임대주택은 기존 법 기준을 따라서 임대주택이면 5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이면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대의무기관 기산일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관 기산일은 취득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은 입주지정기관 개시일이 임대의무기관 기산일이 되며 민간 매입임대주택은 다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우리가 세법상 국세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그러한 임대의무기관 기산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임대의무기관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일 그리고 실제 임대 개시일 중 늦은 날로 기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세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야 되는데요. 그 한 가지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날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그리고 실제 임대 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돼야 그때서부터 기산되는 겁니다. 좀 더 지방세, 국세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임대기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 중에 취득세 그리고 재산세 그리고 우리가 국세 중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배제 혜택은요. 단기는 4년 이상 그리고 장기는 8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관만 충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 배제 중에 여기서의 임대의무기관은 사업자 등록 시점별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2018년 3월 3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장단기 구분 없이 5년 이상만 임대의무기관을 충족하면 됩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1일 이후 사업자를 등록하게 된 경우에는 장기에 한해서 8년 이상 임대의무기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또한 장기 보유특별공제 특례적용과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단기는 될 수 없고 장기의 경우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이때는 특례적용 같은 경우에는 장기 8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의 경우가 적용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의 경우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6강 임대차 관련 의무 중에 임대의무기관의 준수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